에스파니아의 역사적 지역에 대해서는 카스티아 라 누에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누에바 카스티아는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1세가 1528년에 프란시스코 피사로에게 수여한 행정관할 주였다. 피사로는 이 지역의 총독자리를 약속받았었는데 이 지역의 범인은 대략적으로 현대의 페루 지역으로 1535년에 리마가 건설되면서 분할되었다. 피사로와 그의 형제들이 수행한 인카제국 정복은 누에바 카스티아의 영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서 이루어진 남아메리카 영토 분할 이후에는 페루의 식민 행정구역이 크게 4개로 나뉘게 되었다. 누에바 카스티아의 영토는 대략적으로 쿠스코의 위쪽에 있는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에 걸쳐있었고 누에바 톨레도는 예전 인카제국의 남부지역 칠레의 중심지까지에 이르는 지역을 관할하였다. 뉴 안탈루시아는 이때까지 공식적으로 스페인에 정복되지 않은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은 수십 년 뒤에 스페인이 정복하였다. 마지막으로 뉴레옹은 대륙 남쪽의 대다수의 지역을 관할했다. 이러한 영토 분할은 남아메리카의 식민 행정의 기초를 쌓게 되었다. 누에바 카스티아 총독부는 1544년에 카를로스 1세가 페루 부왕령을 만들기 위해 파견한 특사 블라스코 누네즈벨라에 의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리고 1548년에 곤잘로 피사로가 자키아와나 전투에서 패해 죽게 되면서 누에바 카스티아 총독부의 시대는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